오늘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책임져줄 MC 두 분 모시겠습니다 성시경씨, 차은우씨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대 중앙에 있는 원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공식 카메라 중앙에 있는 카메라부터 바라봐 주실까요? 중앙 카메라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성시경씨는 골든디스크 어워즈 가족입니다 8년 연속 오시고요 차은우씨는 34회에서 골든디스크에서 아스트로로 만나보신 뒤에 4년 만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왼쪽의 팬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로아 여러분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실까요?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시경씨는 저를 매해 보셨으니까 제가 이쯤 되면 포즈를 요청드린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뭐가 없을까요? 손아트라도 한번 하고 갈까요? 네 손아트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먼저 갑니다 이어서 왼쪽 봐주시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팬 여러분 골든디스크 어워즈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멋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로 CPU 무대 아로롱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